저쪽으로 서있는다메 아이템 넣고 갈수 없지 템좀 이제 한번 봅시다 흰거라도 먹고 가야지 와 경기관총 상당히 좋은게 나온거 같은데 지금 어? 새 단서 나왔다 바이러스 중간모 저도 좀 볼게요 음 좀 보세요 오우우와 근데 이런 영상같은거 진짜 잘 만들어 뉴비소프트가 뉴비소프트니까 영상 파는 회사 아니었어? 영상 파는 회사 뉴비소프트 영상 무시하는데 영화도 만든 회사야 아 진짜? 응 무슨 영화? 페르시아의 왕자 만들었잖아 아 그거 뉴비소프트에서 만든거야? 어 어 소음기 달아서 위협수준 감소시켜야겠다 사스가 트레일러 만드는 회사 아 이거 좀 끔찍하다 근데 영상이 아 한번 쓰나 써보고 싶다 영상 어떤데 궁금하다 한번 보세요 탭 누르면 나올거에요 좀 이따가 지금요? 끔찍하다 근데 극협이다 나는 뭐 없는데? 왜 아무것도 없으시네 형 나랑 안나오네 다시 찾아서 보면 되지 어 그거 ESG 누르고 정보에서 바이러스 보고서 3 바이러스 보고서 3 이거 아니고 이건가? 어 바이러스 보고서 저 느낌표 떠있는거 있죠 지금 아아 이거구나 아아 밑에 있구나 우와 문서를 내놔 봐야겠다 어 이거 말고요 밑에 밑에 거 밑에 느낌표 그거 방금 제가 누른거 맞죠? 지금 화면 보고 있어요 이거 맞을거에요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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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영상 잘 만들었다 아머스트 노트를 봤는데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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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변화했을 것 같다고 그는 그의 인큐베션을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그의 방식으로 영어로 더 발생할 것 같고 그는 더 발생할 것 같다 그리고 그건 그는 하핫 이게 진짜 크으 중간중간에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볼 수 있겠네 이런거 나중에 모아서 영상 만드는 것도 하나 재밌겠는데? 어 그럼 될거야 어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려야겠네 여러분 이럴때 유튜브에서 이제 많이 인플 많이 달아주십쇼 제가 항상 어? 진짜 편집 귀찮은 것들 많이 합니다 진짜로 그럼 이제 네이팜 갑시다 여러분 내려갑시다 내가 어제 욕하면서 했다는 미션이 그거야 네이팜 제조청하러 갑시다 어 잠시만요 여기 여기 사람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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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떴었데 없었는데 그래 뭐 시민 스캔중 야 어 나 불쌍하게 그래 당황했잖아 지금 어 잠깐만 몹이 다 아냐아냐아냅두고 냅두고 어 잠깐만 그게 어딨지? 다음 미션이 러시아 영사관이 이거 아니고 네이팜? 네 어 네이팜 제조청 어느 쪽에 있죠? 맵에 어느 쪽에 있죠? 다섯시 방향 다섯시 방향 쪽에 네비 찍어주려고 그래 내가 렉싱턴 경찰학교 옥상 메디슨과 다크존 다크존 너머서 있어 아 이거네 이거네 여섯시 방향 여섯시 방향 여섯시 방향 그러면 안전가옥 찍고 가자 안전가옥 찍고 가자 안전가옥 찍고 가자 아 네 네 그럼 루..저기 깽크령 타자 어 흐흫 전 벌써 이동 중이었어 다시 갈게요 글로 아니야 거기 있으세요 어차피 글로 가야되니까 오케이 거기 있어야지 우리가 이제 또 이스터 짐 타고 가지 오케이 우리는 서로에게 기생하는 기생충들이니까 인정? 전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야야 니플보단 조회수 작업 뻥튀기 작업하기? 조회수 작업을 한다고요? 그런거 한적 없집니다 신즈님이 해주시는거지 아 신즈님이 조회수 작업을 해주신다고? 항상 해주시는데 니가 깠잖아 신즈님 아니 아이디가 몇개 더 있으셔서 같이 시청하셨다는거지 무슨 뭐 작업에 무슨 뭐 조작 이런게 아니야 형 이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 세계인지는 아는거야 이게 다 머니면 안되는게 없어 유튜브도 팬심하고 그런거하고는 차원이 다른거야 이거는 뭐 니 머니에 더 머니인가? 어 얼마나 이게 유튜브도 무서운데 이게 이게 좀 팬들이 아이디 두개로 봐주시고 이런거는 티도 안다 아 신즈님이 이스터즈님 탐구해야겠다 어 알았어 저런분이 정말 팬이시지 그렇지 응 어 뭐야 아 총 다 팔고 총 바꿨는데 아 이 총 자동 3연사 총이네 아싸 이스터즈님 타구 금방 왔다 어 근데 왜이렇게 왜이렇게 반동이 심해 이 총 게임샵 아니 저기 뭐야 게임샵이랬나 그 상점안에서 뭐 많이 보지마 어차피 다크존에 가서 사는게 제일 진리더만 이번엔 두어 지금 가봤자 또 30분 뒤에 판다 하이엔드 아이템이 없던데 어? 다크존에 하이엔드 아이템이 없던데 보라색 있던데 어 보라색있지 노란색이 없던데 아 노란색이 그거보다 더 높은게 있어? 어 그건 모르겠다 하이엔드템이 있었는데 이번엔 없던데 돌격소총 한번 한번 무기도 바꿔 봐야겠다 아니지 실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훈련을 바탕으로 만든거지 자 내일 예빙훈련 가요 뉴비소프트 게임은 시즌패스 없는게 게이득 아냐? 여기 미션 레벨 난이도가 10밖에 안되는데? 응 그래 어 그러니까 가자 어려움해? 어려움해? 미션 난이도는 10이지만 여기 여기 잉여인간들 두 명이 15야 아이차 한번 죽어? 어떡할거야 해 어 깽크님 어떡할거야 맘대로해 한번 죽어 그냥 가자 일단 나는 혼자 했을때도 욕하면서 했어 아 그래? 그 정도야? 해봐 이씨 여러분 한번 달립시다 여러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방송용이야 이거 잘봐 방송용이라고? 우와 우와 그래 한번 세상하고 한번 부딪쳐봐 이번 미션 그 어 앞으로 앞으로 달려 앞으로 가 맘부다 가자 하지만 앞으로 달려가진 않겠습니다 저거 파괴하래 먼저 파괴해 간다 와 어 이번 미션 스케일 맘에 든다 내가 딱 원하는 스케일이네 터지는거 오 데미지마 미쳤네 이거 새로 어 뭐야 아이씨 더럽게 안 죽네 아니 왜 깽크 형 옆에 있었는데 왜 나를 찍지 아니 스플래시 하재 아 그런거야 또 왔다 아 아 이번에 이번에 새로 저격총 하나 들었는데 데미지가 머리 찍으니까 7000나온다 개이득이다 왜 이렇게 많아 아이씨 가만히 잡어 가만히 잡어 어우야 어우 미쳤다 미쳤어 됐다 잡았다 이제 죽네 머리만 쏘고 다녀야겠다 이제 어 이제 좀 무기를 바꾸니까 좀 괜찮네요 여기 나 어려움에도 좀 할만한데 그래도 됐어 나 그때 반저격으로 왔거든 여기 됐다 붙었다 어우 어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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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죽어라 진짜 붙이는 것도 힘들어 불 붙이는 것도 힘들어 근데 누가 이렇게 뒤에서 힐을 잘해 주십니까 고맙습니다 진쿠라님 그렇지 그렇게 감사하면서 힐을 받으라고 하사 됐쯜 좋았쯜 자 전진합니다 나 파란템 나왔다 나 힌템 템이 안나오네 오오오오 남은 네일팜 탱크 위치 확인 위쪽이 있네 자 스캔 한 번씩 하세요 난이도 어려움이니까 아 여기 위에 템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목 잡은거야? 어디? 목 잡은거야 아 목 잡아서 나온거야? 소리 또 혼자만 좋은거 먹나 했네 그 다음엔 어디로 가야돼? 이쪽 나있는데 올라가야되네 여기서는 루트가 두갠데 위쪽 루트가 있고 아래쪽 루트가 있어 그러면 둘 나눠주자 아니 근데 어차피 만나는거야 위에서 공격하냐 아래에서 공격하냐 둘로 나눠주자 둘로 나눠주자 이인 이쪽 잠깐만 잠깐만 스탑스탑 한 번 그렇게 한 번 가 진짜 미친짓 아냐 그러면은 그러면은 겜클님하고 어... 잠깐만 겜클형하고 나하고 갈게 그래 그리고 룬님하고 룬형하고 이스터즈님 가세요 우리 어디로 가야돼 이스터즈님 갑시다 이스터즈님 마이크 켜봐 어디 가자 이스터즈님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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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준거에 실망하신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지금 짐 데리고 간다고 실망한거야? 약간 느낌이 말이 없으신 분은 아니었는데 으흐흐흐 개빡세 내 위에 야 내가 가서 써줄게 어 됐다 어 내가 죽을 가라 나 깽클형 있는대로 가야겠다 여기 완전 본진이다 그거 알아도 어 아니 그래도 여기서 누우면 너무 고립돼 안돼 너무 고립돼 안돼 바로 옆에서 차단이 좀 나이스 나이스 네이팜 저거 네이팜 저 통 저거 틈틈이 부셔 여기 목표지역있죠 저기 빨간색 거기가 총 한발만 쏴도 될걸 아 오케이 총 한발만 쏴도 돼 저기 어 붙었다 저거 불붙이는거야 저기 흐흑 근데 있잖아 와아 러닝뒤쪽조심 아 마무링뒤쪽조심 예에 저 터지는거 보고싶다 터진건가 나 왜 힐이 안되냐 힐이 활성화가 안되네 뭐가 안된다고?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나 이상해 나 힐이 안된다 나 버거 걸렸네 어디있어 어제 어제 그 버거 걸린거야 내가 걸린 버거 야 어 고마워 어 어 어 땡큐 어 힐의 그 아이콘이 활성화가 안되 안들어와 쿨타임 아냐 아냐아냐 둘 다 안들어와 스킬 두개가 스킬 됐스 디디 나는 왜 안보이디 그렇지 아아 저 엔지니어 저거 그렇지 헤헤 나이스 왼쪽에 털래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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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니어 엘리트 지금 싹으로 조져있어 엘리트 지금 싹으로 조져있어 야아아아 됐어 가져봤나 아 저기 아 저기 어 나이스 됐다 아 아 어 됐다 밑에 아이템 하나도 없어 안내려도 돼 일단 먹을거야 아 안나왔어 아이템이 하나도 에 에 에 극혐 아 이거 한개 안터트렸구나 발전기까지 가라네 자 여러분 일로오세요 어 위에요 발전기 어 위에요 위 오케이 아 이템 언능오세요 다들오세요 자 이스턴즈님 꼬린 루님 꼬린 루님 꼬린 겜클님 또 템 먹으러 갔구요 나 바쁘니까 건들지 마세요 아 예 꼬린 하셨습니다 킵니다 오케이 목표가 현장 장악이네 어 이거 열리는거 보니까 뒤로 숨어야겠다 어 어 발 앞에 발 앞에 여기 여기 박스일거야 자 전진해서 차로 위로 아 여긴가 전장이 거기야 여기네 여기 루님 응 어디가 졌어 전장은 내가 택하는거야 야야 자 시작 어어 또 잘못 눌렀다 왜왜 나 뛰어내렸어 아 미친 아 장전이야 장전 중이야 그렇지 어 총 없으면 뒤에서 총알 먹어 저기 있으니까 뒤에 어 나 여기 있으면 안되겠다 무섭다 으악 그리고 전방에 수나 하나있다 조심해 야 저거한테 몇벌 죽었다 여기있어 어우 차 위에 아니 저 옥상 저 건물 건방 건물 전방 건물 위 오 누구 죽었어요 저요 자 와 아니 와 잠깐만x3 이거 너무 근처에 도망가 도망강 깰스캐 도망가 깰스캐 도망가 깰스캐 도망가 깰클리 조심 있었다 있음 어 고마고마 어잭 어 버려버렸버려 서버린다 베 самые 와 얘네 왜이렇게 돌격형이냐 와 물량으로 그냥 밀고 오네 이 자식들 여기가 진짜 개 욕했었어 여기랑 어? 아니 기다리면 회생해요 기다리면 회생해 보습 아니니까 회생해 어 괜찮아 지금은 아 이 스터디는 빼고 다 죽었구나 얘네 막 달려와 개 미쳤어 얘네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고랩존 갈수록 애들이 인공지능이 장난 아니야 그니까 여기서 갑자기 엄폐풀고 단체로 뛸진 몰랐네 다크존에서 어떻게 되는지 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왜이래 건물을 돌아오더라 와 미쳤다 건물 돌아온다고 뭐야 이거? 아 피단바 아 나 미친 껴어 우와 깜짝이야 이거 뭐야 이거 여기 스나도 못쓰겠다 이제 와 다시 저기 사라 다시는 놔라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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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스나 있다 남은아 오른쪽에 오케이 일단 여기서 빠진다 나와야돼 일단 나와 얘네 잡으러가 여기로 나온 애들을 일단 정리해야돼 어 앞에 나와있는지 정리하자 아 나이스 좋아요 오어 터진다 아 뭐야 도까스야 도까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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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겜클형 옆으로 점프하는 거 뭐야 어여? 스페이스 아 스페이스 야 근데 여기 스나 나왔다 그걸 아직도 몰랐단 말이야? 여기 있다는 건 좀 몰랐지 아니 점 스페이스 아 저기구나? 어 마모님 아 내가 탈게 스나가 반응 속도 미쳤어 맞으면은 두 칸 이상 날아 거의 누워 나는 스나 잡았어 근데? 스나가 보스 스나라서 못잡아요 지금 밑에 밑에 엘리트 스나도 있는데 스나는 두 명인가 보네 그렇지 와 얘네 또 뛰어온다 오 뭐야 와 와 와 와 얘네 엄청 뛰어 엄청 뛰어와 엄청 뛰어와 나 좀 나 좀 이스터진이 갱글형 살릴 수 없죠? 아니 저기 룬형 살릴 수 없죠? 나 위에 있어 나랑 룬형은 위에 있어 아 미친 오케이 우리 뺍시다 마모님 어 뺍시다 뺍시다 혹시라도 죽으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네 15렘님은 빨리 오세요 뭘 빠져있어 15렘님은 싸우시고 빨리 됐다 하이 저게 안나와 왜 우와 스나 잡지 말고 얘네부터 뒤에 잡고있어요 엔진이 잡고있어요 엘리트 엘리트 아우씨 야 불 여기까지 와 오오오오오오오오! 으으앜우 미치 그렇지 좋았어 여기까지 온거 총알 좀 먹고 가야겠다 잡았나? 아? 아니, 룬닝 정식에 누워있어 iam 어디 있어? 갈께 갈께 갑니다 가요 어 이거 절대 못 살거 같은데 오 쒸우uesta 올라오면 안되면 찾는LEY 어 나 2초 안돼 여기에 자식들 어디야? 보이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어 어딨나? 이거 내려가는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여기 엄폐가 되게 있네 아 여기 있다 있다 오우 안되겠다 안되겠어 고급이요? 나이스 고급이 약간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찌보면 샵거리는 좋을수도 있어 하나 더 있다 저기 왼쪽 얜 연거리에서 무슨 야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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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고생했어 캥크령 내가 살렸어 희질이 줄게 이렇게 잡았는데 템이 안나왔어 발전기 가동시키래 그 앞에 총알있다 발전기 앞에 발전기 앞쪽에? 통앞에 아 여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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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리매매 다 나오네 오케이 얼마나 힘들면은 고급상자 텀이 이렇게 짧아 자 발전기 작동했습니다 네 어 잠깐만 저기 파템 나왔다 어 저기 왼쪽에 보스 잡고 오케이 알았어 똥 진암용 장갑 저것도 순하겠지 위에 아니구나 이 자식들 달려오지 개 열심히 달려오지 와 달리는거 봐봐 와 달리는거 봐봐 달리는거 봐봐 올라가요 어 죽였어 만지고 있다네 죽였어 어 또 만지러온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뭐가 이렇게 날아가 네네네네 예예 잡고있습니다 와 와 미쳤네 이거 아 또 그래픽 깨졌어 미치겠네 한번 재설치 한번 해봐 형 아니면 형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있지 그거 업데이트 그래야 그게 맞는거일수도 있어 보통 멀쩡하다가 갑자기 안되면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가 이 업데이트가 나와 이거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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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였어 야 더온다 엘리트온다 엘리트 뛰어온다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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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됐다 됐다 다 쓸어 이제 오우 우와 이것도 터지는거였구나 너희들은 터지는거에요 어흐 그러지마 나도 화면이 깨지는거에요 E榴 개 hardly 개부담스럽게 깨져 개부담 questo 오우 난 이제 환메이 터졌어 이미 야 장난하지? 난 지금 화면이 터졌어요 이미 너무 터지네 방송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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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다 잘 던졌다